온달과 평강공주 옛날 옛날에 고구려 평강왕 시대에 온달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달의 생김새는 우스꽝스러웠지만 마음씨는 고운 사람이었어요. 온달은 매우 깊은 산중에 나무 토막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앞 못 보는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캐먹기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서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늘 다 떨어진 옷차림을 하고 다닌 탓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거지 온달이라 부르며 놀려댔습니다. 거지 온달이라고 놀리며 온달을 때리며 괴롭혀도 온달은 원래 키도 크고 몸도 튼튼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 가만히 있자 아이들은 그런 온달을 바보 온달이라며 놀려댔지요. 하루는 아이들이 온달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온달을 묶어두었어요. 그러자 온달은 나무에 묶인 채 그 나무를 쑥 뽑아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온달은 힘이 쎄었습니다. 당시 평강왕에게는 매일매일 울기만 하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어찌나 자주 울던지 평강왕은 공주 때문에 속이 상했답니다. 왕은 너무 잘 우는 공주가 울지 못하게 하도록 울 때마다 공주가 울음을 그치게 할 요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너무 자주 울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자꾸 울면 나중에 시집 보낼 때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어느덧 그 어린 공주가 16세가 되자 평강왕은 미리 약혼해둔 상부 고신의 청년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말했어요. 아버님께서는 늘 저를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하시더니 지금 무슨 까닭으로 먼저 하신 말씀을 고치나이까 지금 대왕의 명은 잘못된 것이므로 소년은 감히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평강왕이 크게 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녕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내 딸이라고 할 수 없으니 어찌 같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로 가거라. 평강 공주는 왕실에 있는 마구깐으로 달려갔습니다. 임금님이 제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말을 가리키며 마구깐을 지키는 노인에게 돈을 주며 부탁했어요. 이 말에게는 먹이를 주지 말고 말의 입에다 자갈을 몰려놓아서 바짝 마르게 만들어놔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평강 공주는 자신이 갖고 있던 금은 부하를 모두 가지고 온달을 찾으러 왕궁을 떠났습니다. 많은 날개를 걷고 또 걷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겨우 온달이 있는 집을 찾아냈어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공주는 눈먼 노모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아들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내 아들은 천하고 노추함으로 귀인이 가까이 할 바가 못됩니다.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으니 그 냄새가 이상히도 향기롭고 그대의 손을 만져보니 마치 손과 같이 부드러우니 전하의 귀인 같은데 우리 온달은 왜 찾으시나요? 온달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공주는 저는 꼭 온달님을 만나야 합니다. 온달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왔어요? 라고 대답하고는 온달이 오기 전에 장터에 가서 쌀과 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맛있게 저녁을 차려놓고 온달을 기다렸지요. 시간이 지나 나무를 해가지고 집에 돌아온 온달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꽃같이 예쁜 아가씨가 와서 밥을 차려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달은 겁을 먹고 이건 사람이 아닌 여우이거나 귀신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집 밖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그러자 공주가 온달의 뒤를 쫓아가서 저는 여우가 아니에요. 온달님과 함께 살기 위해 왔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온달은 그제야 공주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그날부터 그날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공주가 온달을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가 좋고 힘도 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온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온달은 공주의 가르침에 따라 그를 깨우쳤습니다. 이제 제법 글을 잘 쓰게 되자 공주는 온달에게 사냥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사오라며 돈을 주었어요. 온달이 말을 사러 나갈 때 공주가 이르기를 일반 장사꾼의 말은 사지 말고 왕궁의 말로 병에 걸려 야위어 놓아버리는 것이 보이면 이를 가려서 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은 말을 샀다가 뒤에 그런 말과 바꿔오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달은 공주가 말한 바로 그 말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날부터 공주는 말에게 가장 좋은 먹이를 먹이면서 잘 키웠습니다. 얼마 후 그 말은 다시 예전처럼 가장 좋은 말이 되었습니다. 좋은 말을 타게 되자 온달은 금방 말 타는 법을 배워서 잘 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자 공주는 온달에게 무쇠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고 활쏘기와 칼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활쏘기와 칼쓰는 법 또한 아주 잘 익혔지요. 평강공주는 온달을 왕에게 보여드리고 왕의 사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마음에 먹었습니다. 그냥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바보 온달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고구려는 해마다 3월 3일에 낭랑의 산 언덕에 모여 사냥을 나여 잡은 돼지와 사슴 등으로 하늘 및 산천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날이 되면 왕도 사냥을 나가는데 군신들과 오부의 군사들도 모두 왕을 따라 나섰어요. 이때 온달은 집에서 기름말을 타고 참가했습니다. 그는 물론 남보다 앞에서 달려갔겠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많은 짐승을 사냥했습니다. 사냥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는 온달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온달의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은 그를 불러오게 하여 이름을 물었답니다. 사냥 솜씨가 훌륭하구나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저는 온달이라 하옵니다. 온달의 이름을 들은 왕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당연히 깜짝 놀랐겠지요. 왕은 평강공주와 온달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왕은 온달을 특별히 칭찬하였지요. 그리고 사위로 맞아들이기로 하고 평강공주와 온달을 결혼시켜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구려하고 신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점점 고구려군이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왕은 사위인 온달을 전쟁에 내보내게 되었지요. 온달은 위풍 당당하게 고구려군 제일 앞에 서서 적과 싸웠는데 온달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승리만 했답니다. 이때부터 온달에 대한 왕의 신임이 두터워졌고 온달은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싸움터로 달려나갔습니다. 온달은 싸움터로 향하면서 맹세를 했대요. 계리명과 중령 서쪽의 우리 땅을 다시 찾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나 용감하게 싸우던 온달은 아단성 밑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를 장사지내려 해도 관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는 슬픔을 이기고 한걸음에 달려와 관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생사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돌아가 소서. 평강공주의 말에 마침내 관이 움직였습니다. 왕도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섬묘 낭자의 슬픈 사랑 옛날 신라시대의 왕족이었던 의상대사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물여섯 살이 된 의상대사는 불교의 큰대 슬픔 꼭 원효 스님과 함께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어요. 당나라를 거쳐 불교가 생겨난 인도까지 가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 이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낼 곳을 찾았지만 주변에 마땅한 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간신히 비를 피할 수 있는 움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의상과 원효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움집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보게 잔해 가지고 있는 물이 있나? 먼 길을 떠나왔더니 목이 마르구먼. 나도 목이 말라 잠에서 깨었네. 물을 찾아보니 내 옆에 고여있는 물이 있었네. 그것을 마시게나. 원효는 고여있는 물을 마시고 의상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물이 꿀맛이로구나. 둘은 물을 마시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자다가 깬 의상과 원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눈집이 아닌 더럽고 낡은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주위에는 해골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밤에 마신 꿀맛 같던 물은 해골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해골 속에 담겨 있던 더러운 물을 마시다니 놀란 의상은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원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원효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고 게다가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마침내 원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제 마신 물은 정말 달고 맛있었지. 어젯밤에 물을 꿀맛이라 여기며 마셨을 때는 그렇게 달고 맛있었으나 같은 물인데도 해골에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하니 더럽게 그지없구나.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거늘. 오직 내 마음 이외에 무슨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깨달았으니 당나라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네. 원효의 말은 즉, 마음이 있어야 온갖 사물과 형상을 인식하게 되고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효는 인도로 가는 것을 그만두고 신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어요. 그러나 의상은 포기하지 않고 홀로 당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의상은 동주라는 곳에 처음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불교신도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집에는 아름다운 처녀 선묘가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으로 병을 얻게 되어 의상은 치료를 받았고 선묘는 그런 의상에게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상님께서 이렇게 편찮으시면 안 될 터인데 내가 정성껏 돌봐드려 건강을 되찾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선묘는 밤낮으로 의상 옆을 지키며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선묘의 지극한 간호로 며칠 지나지 않아 의상은 병이 씻은 듯 나아 예전처럼 건강하게 되었어요. 의상은 적산에 있는 법화원으로 옮겨 머물게 되었습니다. 의상이 아침 저녁으로 탁발하는 모습을 선묘는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선묘는 의상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닐 거야. 하지만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의에 벗어나는 일인 줄은 알지만 내 마음을 말해야겠구나. 결국 어느 날 선묘는 의상이 절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상은 가던 길을 멈추고 선묘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 이렇게 스님을 매일 바라보기만 하다 오늘 용기를 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다른 여인의 같으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조차 내색하지 않았을 텐데 선묘는 직접 의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의상은 선묘가 자신을 정성스레 돌보아 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행동을 통해 선묘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상은 선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불교의 뜻을 둔 승려로서 여인네를 마음에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내가 마음에 둠은 물론이오. 나를 마음에 두게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어떻게든 선묘의 마음을 돌리도록 해야겠구나. 의상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선묘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부처님께 귀의를 한 사람이오. 새 속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오. 이런 일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의상은 그때부터 선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교의 법에 따라 제자로 삼고 그에 따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집을 떠나 가까운 절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선묘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의상의 뜻을 알기에 그 마음을 감추고 의상이 떠나기 전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을런지요. 네, 말씀해 보시지요. 선묘 낭자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소녀의 집을 떠나게 되시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부탁드리올건데 나중에 신라로 돌아가신다면 그 길에 다시 한번 들려주고 가세요. 그러한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들어드리지요. 제가 이 집에서 선묘 낭자의 아버님께 입은 은혜와 지난 날 제가 몸이 좋지 않았을 때 돌보아 주신 낭자의 정성이 그 어느 것 보다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신라로 돌아가는 길에 꼭 들려 그 은혜에 보답 하겠습니다. 의상은 선묘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고 선묘의 집을 나섰습니다.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떠나 지염대사의 제자로 들어가 10년간 불교의 법을 배웠어요. 지염대사는 의상에게 신라로 돌아가면 널리 불교를 알릴 것을 부탁하고 의상은 이제 배운 것을 알리기 위해 신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상은 예전에 선묘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던 것을 생각해내고는 신라로 가는 배를 타기 전 선묘의 집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선묘는 때마침 집에 있지 않았어요. 선묘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배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의상은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항구로 와서 배를 탔지요. 의상이 다녀갔다는 것을 뒤늦게 안 선묘는 그동안 정성들여 손수지은 옷을 들고 바닷가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상이 탄 배는 항구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 옷은 제가 의상스님을 위해 특별히 지은 옷입니다. 의상스님은 제 마음을 받지 못한다 하셨지만 이 옷은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선묘는 옷을 들어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의상에게 옷이 무사히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를 향해 던졌습니다. 때마침 큰 바람이 불어 놀랍게도 옷은 무사히 의상의 품속으로 떨어졌지요. 선묘는 항상 부처님께 의상이 득도를 하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의상이 떠나자 함께 갈 수 없게 된 것을 슬퍼하며 용이 되게 해달라고 빌면서 바다에 몸을 던졌답니다. 하늘이 이에 감동하여 선묘는 용이 되었어요. 선묘는 용이 되어서도 의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배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배를 보호하며 선묘는 의상의 배를 무사히 신라까지 도착하도록 해주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의상은 뜻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그 덕분에 안전하게 신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상은 중국에서 돌아온 한 상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묘낭자 이야기를 들으셨는지요? 선묘낭자 아 이 법복을 만들어주신 분 말씀입니까? 그분이 대사께서 떠나신 이후 바다에 몸을 던진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때서야 의상은 용이 된 선묘의 보살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상은 스승이었던 지엄 대사의 가르침을 따라 불교를 신라 각지에 알리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낙산사를 세우고 태백산 근처에 새로운 절을 세우려 했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절을 짓고 사는 다른 종파의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반발했고 의상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의상은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빌었답니다. 용이 되어 의상을 지켜보고 있던 선묘는 의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 모습을 드러내어 3일 동안 공중에 머물면서 반대하는 이들을 놀라게 했어요. 이에 반대하던 이들은 놀라서 도망을 가거나 새 절을 짓는 데 협조를 하게 되었지요. 의상을 사랑하고 지켜주려한 선묘의 넋이 용이 되어 의상을 보호하는 수호용이 된 겁니다. 그 후 선묘는 세절이 안전하게 지어지게 되자 바위가 되어 땅에 내려앉았는데 그 바위를 부석이라 하고 선묘의 도움으로 지어진 절의 이름을 부석사라고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 나무로 만든 가장 오래된 건물인 무량수정과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가 유명한 곳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부석사에는 1300년 전 의상의 선묘 낭자의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삼청 국녀 이야기 무왕의 마다들로 태어난 의자왕은 어렸을 때 용감하고 씩씩하였으며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정성껏 효도를 다하고 형제간에도 사이좋게 지냈지요. 그래서 그 당시 백제인들은 그를 동쪽 지방의 훌륭한 사람이라 하여 해동 증자라고 불렀습니다. 의자왕은 640년에 아버지 무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자주 돌아보고 죄수를 많이 풀어주는 등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여 나라를 안정시켰지요.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나라를 강하게 한 의자왕은 다른 어느 왕보다도 세차게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왕이 가진 권력이 안정되고 신라와의 전쟁에서도 어느 정도 이기게 되자 의자왕은 점점 스스로 만족해하고 일을 귀찮아하며 편안해지려고 만했습니다. 특히 왕이 된 지 15년이 됐을 정도부터는 술과 여자에만 정신을 쏟고 나라의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만 챙기는 나쁜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의자왕이 노는 일에만 신경을 있을수록 신하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서 백성들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자왕은 이런 백성들을 강제로 모아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신하들은 놀고 먹기만 좋아하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진 백제 말기에 나타난 여러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은 바로 백제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는 점점 나라의 힘을 잃어가고 사회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은 서로 갈라서서 싸우는 통에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하는데도 변변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했지요. 당나라 군사인 소정방이 이끄는 신망 군사가 강길을 따라 백제를 공격해왔고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군사 역시 육지를 통해 백제의 성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이 이미 백강에 진을 치고 신라군도 탄현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자왕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적을 막느냐는 문제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의자왕은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한 장수가 의자왕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는 바로 계백 장군 이었어요. 싱 계백 을 보내주십시오. 장군이 있는 것을 몰랐고 려 이제 우리 백제의 운명은 장군의 손에 달려 있소이다. 의자왕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백 장군이 거느린 군사는 겨우 5천명 밖에 안되었어요. 계백 은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맞서 싸웠으나 수가 부족하여 지고 말았습니다. 신라군은 소보리 성을 향해 총 공격을 하였고 때를 같이 하여 당나라 군사들은 백강 어기에서 패하자 상륙 작전으로 감행하여 30만대 군으로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최후의 순간이 오고 말았어요. 의자왕은 친히 군대를 지휘하여 모두 나아가 싸우라고 명하였지요. 백제의 군사들은 어명을 받들어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백제군은 1만여 명이나 죽어가며 최후의 싸움을 벌였으나 워낙 수가 모자라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의자왕은 한탄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중신들의 말을 들을 것을 이 나라는 이제 끝이란 말인가. 왕이시여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어서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결국 의자왕은 결국 의자왕은 첫째 아들 효와 함께 웅진성으로 피하고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싸웠으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웅진성으로 도망갔던 의자왕도 아들 효와 함께 소정방에게 항복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백제가 망하여 끝나던 날 왕은 도망을 가버리고 군사들도 전쟁터로 내몰리자 궁에 남은 궁녀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겁을 먹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벌써 당나라 군사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럼 우리 이대로 앉아서 죽는 거야? 궁녀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렸어요. 적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다. 그래 우리의 지하비는 임금 한 분뿐이셔 우리 깨끗하게 죽자 당나라 군사들에게 몸을 더럽히고 수채스럽고 욕되게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백마강으로 몸을 던져 깨끗하게 죽자. 좋아 어차피 죽을 목숨 궁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궁을 빠져나와 낙화함에 이르렀지요. 궁녀들은 앞을 다투어 강물로 몸을 날렸습니다. 꽃같은 궁녀들은 차례로 백마강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당나라 군사를 피해 삼천명의 궁녀들이 치마를 뒤집어 쓰고 꽃잎처럼 낙화함 절벽을 뛰어내리고 말았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이 떨어져 죽은 바위가 있는 곳을 호세 사람들은 낙화함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관일봉 폭포 백두산 만두산 둘레에는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어느 해 봄 노루와 사슴때는 연희때와 마찬가지로 이 초원에 찾아와서 살고 있었지요. 이슬이 맺혀있는 부드러운 풀을 배불리 뜯어먹고 한낮에는 수풀 속에서 잠을 자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루와 사슴은 때싸움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루와 사슴은 일단 싸움을 시작하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점점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눈에 쌍불을 켜고 상대방을 차고 물어 뜯으면서 그칠 줄 모르고 싸웠습니다. 때싸움을 몇 날 며칠 하게 되자 아름답던 초원은 금방 더럽고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백두산 신령이 노루와 사슴 대표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백두산의 많은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사이가 족히로 이름이 났는데 어째서 싸우느냐 노루 대표가 사슴 대표를 한번 흘겨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불로초 때문입니다. 우리 꼬마 노루가 꼬마 사슴과 같이 놀다가 불로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하자 꼬마 사슴이 우리 꼬마 노루를 발로 차서 밀어내고 자기가 뜯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둘이는 싸움이 붙었고 이를 본 우리 어른 노루가 말리려고 하는데 어른 사슴들이 와서 딴죽을 걸어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슴 대표가 펄쩍 뛰었습니다. 불로초를 먼저 본 것은 우리 꼬마 사슴입니다. 그리고 저 노루 대표가 한 말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참 백두산 신령은 턱을 괴고 두 대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대표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백두산 신령은 두 대표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옳다고 하니 돌아가서 너희 종족들과 다시 의논해 보아라. 의논한 것을 갖고 내일 다시 오너라. 두 대표는 신령에게 절을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각자 자기네 무리로 돌아가서 의논을 했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두 대표는 신령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똑같이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신령이 화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석 달 열흘 동안 물을 주지 않겠노라. 그리고 너희 두 대표는 그 기간 동안 관일봉 꼭대기에 매일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며 반성을 해라. 두 대표는 신령의 엄한 호통에 찍소리도 못하고 몰라나왔습니다. 이탠날부터 두 대표는 관일봉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큰 벼랑이 앞을 막았습니다. 거기서 두 대표는 서로를 흘겨보면서 노루는 왼쪽으로 사슴은 오른쪽으로 갈라져서 길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석 달 열흘을 다니니 벼랑 양쪽으로 반들반들한 길이 생겼습니다. 백일이 되는 날 두 대표가 관일봉 꼭대기에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두 대표는 백일 동안 무얼 느꼈느냐 참 부끄럽습니다. 누가 먼저 말썽을 일으켰던지 서로 참으면 될 것을 괜히 싸웠나이다. 맞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너무 좁았습니다. 두 대표는 세세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도산 신령이 흐뭇한 얼굴로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웃끼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백일 동안 너희 두 종족은 물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만큼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되었다. 지금부턴 전보다 더욱 풍족한 풀과 물이 너희들 초원에 흘러넘칠 것이다. 신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르와 사슴 대표가 다닌 두 길로 물이 출렁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이 물길은 벼락 양쪽으로 흘러내려 두 개의 폭포가 되었어요. 발이 작은 노르와 다닌 길은 작은 폭포가 생겼고 발이 큰 사슴이 다닌 길은 좀 더 큰 폭포가 생겼습니다. 이 쌍가닥 폭포는 만두산에서 관일봉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일봉에 있다 하여 관일폭포라고 부른답니다. 망보석이 된 부인 신라의 임금 내모랑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외왕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왔어요. 외국의 사신들은 내모랑을 보고 아래였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대왕의 신성함을 들으시고 신하들을 시켜 백제의 죄를 대왕께 아래오니 대왕께서는 왕자 한 분을 보내시어 우리 임금님에게 성의를 보여주소서. 이에 내모랑은 셋째 왕자 미해를 외국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미해 왕자의 나이는 겨우 열 살이었대요. 그래서 저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신하 한 사람을 함께 보냈답니다. 그런데 외왕은 인사에 보답하기 위해 사신 미해 왕자를 인질로 잡아두고 미해의 형인 눌지가 왕이 된 후까지 30년이 지나도록 보내주지 않았어요. 내모랑의 다른 왕자 눌지가 신라 제19대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 고구려의 장수왕이 사신을 보내왔어요. 우리 임금님이 대왕의 아우 보혜의 뛰어난 지혜와 재주를 들으시고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어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눌지왕은 국경을 자주 침범해 오는 고구려와 의조은 사이로 지내고 싶었는데 마침 고구려 사신의 말을 듣고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의조은 사이로 지내자는 뜻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우 보혜를 고구려로 떠나게 했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장수왕 역시 보혜를 강제로 붙잡아 두고서 돌려보내주지 않았어요. 눌지왕이 왕위에 오른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눌지왕은 인질로 붙잡혀있는 두 아우 때문에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어느 날 왕은 조정의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나라 안에 이름난 영웅들을 궁궐에 불러 모아서 신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음악이 연주되고 술에 몇 잔 나누어 마시며 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왕은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냈어요. 지난 날 나의 아버님께서는 진심으로 백성들의 안정과 평화를 걱정하셨소.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동쪽 외국으로 보내시고는 끝내 그 아들을 다시는 못 보신 채 돌아가셨소. 또 내가 왕위에 오르니요. 이온나라 군사들이 매우 강해져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때 고구려가 의족해 지내자는 말을 해왔소. 나는 그 말을 믿고서 진동생을 고구려로 보냈소. 그랬더니 고구려가 또한 강제로 붙잡아두고서 아직까지 돌려보내주지 않고 있소. 내가 비록 부기와 영화를 누리고 있으나 단 하루도 이 투하우를 잊어본 적이 없다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오. 만약 투하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백성들과 그리고 그대들에게 그 은혜는 꼭 갚으리다.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 어디 없는가. 왕의 호소를 엄숙하게 듣고 있던 많은 신하들은 한결같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이 일은 반드시 지혜와 용기를 갖춘 사람만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심라군의 지방관인 재상이 가장 적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왕은 재상을 불러들여서 그의 생각을 물었어요. 재상은 왕에게 두 번 절하며 인사하고 말했습니다. 만약 일이 어려운지 쉬운지 따져본 후에 행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충성이 아니요 죽을지 살지를 따져본 후에 움직인다면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일을 수행하겠 습니다. 눌지왕은 재상의 그 충성과 용기를 매우 칭찬했어요. 재상은 왕의 명을 받은 즉시 동해의 물결을 해치고 북쪽으로 백길을 잡았습니다. 고구려의 땅에 도착하자 재상은 변장을 하고 몰래 숨어 들어가 보혜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보혜를 만나 고구려 탈출의 계획을 세우고 탈출의 날을 서로 약속해두고서 재상은 먼저 5월 보름달 고성왕에 돌아와 배를 대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재상과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보혜는 아프다는 핑계로 며칠째 임금을 뱉지 않다가 밤중에 고구려 왕성을 빠져나와 고성 바닷가를 향해 내달렸어요. 장수왕은 보혜가 도망친 것을 알자 수십 명의 군사들을 보내어 곧 뒤쫓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쫓던 고구려 군사들은 평소에 항상 주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정을 베풀던 보혜를 불쌍히 여겨 살려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구려 군사들은 일제히 화살의 살촉을 빼던진 뒤에 보혜를 겨누어 쏘아댔어요. 보혜는 다행히 죽음을 면하고 그리웠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눌지왕은 보혜를 만나게 되자 바다 건너 외국에서 오랜 세월을 슬픔에 빠져 지내고 있을 아우미예의 생각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는 마음으로 왕은 신하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한 몸에 한쪽 팔만 있는 것 같고 한 얼굴에 한쪽 눈만 있는 것 같구려 비록 한쪽은 얻었으나 다른 한쪽이 없으니 이 슬픔은 어찌한단 말이오. 이 말을 듣고 있던 세상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은 왕에게 작별을 고하고 곧장 말을 몰아 율포의 바닷가로 내달렸어요. 세상의 아내는 그의 남편이 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대궐에서 바로 율포로 갔다는 말을 듣고는 역시 말을 달려 그곳으로 갔습니다. 두 왕자를 구하는 임무를 맡은 후로 세상은 가족과 너무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세상의 아내가 율포의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세상이 탐배는 이미 넓은 바다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아내는 그리운 남편의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하고 또다시 떠나보냈다는 슬픈 마음에 목이 찢어져라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다만 손을 흔들어 보일 뿐 배는 점점 더 멀리 떠나갔지요. 세상의 아내는 커다란 배가 보이지 않는 점이 될 때까지 바닷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외국에 도착하자 일단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신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라 왕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나의 아버지와 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쳐 왔지요. 외왕은 세상의 말을 고지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을 주어 편안하게 살게 했어요. 세상은 왕자 미애와 연락이 항상 그와 함께 바닷가를 거늘면서 고기 잡이며 새 사냥을 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늘 잡힌 고기며 새를 외왕에게 바치니 외왕은 즐거워하며 세상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침 새벽 안개가 좌우 깊긴 어느 날 세상은 미애에게 갔습니다. 이런 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같이 떠납시다. 함께 탈출해야 한다는 미애의 말에 재상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저까지 가게 되면 외인들이 눈치를 채고 우리를 뒤쫓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머물며 저들의 추격을 막을 것이니 먼저 돌아가시지요. 미애는 재상의 말에 슬픈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는 그대를 아버지와 형제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그대를 이 적의 땅에 버리고 나 혼자 간단 말이오. 저는 이곳에서 당신을 구해내어 고국에 계신 대왕의 한을 불어들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재상의 신념은 단호했어요. 미애를 도망시킨 뒤 재상은 미애가 머물렀던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날이 훤히 밝자 미애를 시중들던 외인들이 미애를 살피러 왔어요. 그들이 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재상은 그들을 막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사냥으로 몸이 무척 피곤하신가 보 그래서 아직 기침을 못하고 계시오. 시간이 지나 해가 저물 때까지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 쩍어진 외인들은 다시 재상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재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어요. 미애공께서는 고국으로 떠나셨네. 미애를 시중들던 외인들은 깜짝 놀라 외양에게 달려가 고에 바쳤습니다. 외왕은 귀마병들을 시켜 미애를 뒤쫓게 했으나 끝내 미애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외왕은 재상을 가두어 놓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신라의 왕자를 빼보냈는가 나는 신라의 신하다 외국의 신하가 아니란 말이다 내 나라 임금님의 뜻을 이루려 했을 뿐이다. 외왕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이미 나의 신하가 된 마당에 무슨 소리냐 계속 신라의 신하라 주장한다면 우영을 갖추어 다스려 주겠다. 그러나 만약 외국의 신하라 말한다면 내 반드시 후한 벼슬과 돈을 줄 것이다. 그러나 재상은 흔들리지 않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차라리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 언정 너희 외국의 신하는 되고 싶지 않다. 외왕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죄인을 다스리는 다섯 가지 형벌인 오영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상의 다리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베어낸 뒤 재상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재상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느 나라의 신하냐 신라의 신하다. 외왕은 이번엔 재상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한편 미에는 바다를 건너와서 강구려를 시켜 자기가 돌아왔음을 먼저 나라에 알렸어요. 대걸에 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신라 안의 많은 죄수들을 용서하여 풀어주었지요. 그리고 재상의 아내에겐 국대 부인이란 벼슬을 내리고 그의 한 딸을 미해공의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오랜 뒤에도 부인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를 길 없어 세 딸을 데리고 시솔령 고개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아득히 외국을 바라보며 힘이 닿아도록 통곡하다 그대로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충신과 두 왕자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노세해져 깊은 병이 들자 충신을 불렀어요. 충신은 요하네스라고 합니다. 요하네스는 왕에게 평생 충성을 바쳤기 때문에 왕은 그를 충신 요하네스라고 불렀지요. 왕은 요하네스에게 아직 나이 어린 왕자를 부탁하면서 자신이 죽거든 이 성의 모든 것을 보여주되 복도 끝에 있는 방만은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왕은 그 방 안에는 황금 공주의 초상화가 있는데 왕자가 그 초상화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 위험해질 것이라 말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요하네스는 젊은 왕에게 성안의 보물들을 모두 보여주었으나 그 마지막 방만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젊은 왕은 그 방을 보지 못하면 밤낮으로 마음이 불편할 테니 그게 오히려 더 큰 재앙이라고 말했지요. 요하네스는 하는 수 없이 그 방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초상화 속 황금 공주의 얼굴을 본 젊은 왕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왕은 그림 속 여인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며 요하네스에게 간청했습니다. 요하네스는 황금 공주의 모든 것은 황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성에 있는 황금으로 각가지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자고 했습니다. 왕은 곧 나라 전체의 금세공 기술자들에게 밤낮으로 황금 물건을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왕은 요하네스와 함께 장사꾼 차림을 한 채 먼 항해 끝에 황금 공주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요하네스는 자신이 먼저 황금 세공품을 가지고 성으로 가서 물을 길러나온 공주의 시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녀는 요하네스를 공주에게 안내했어요. 요하네스는 공주에게 황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주인 배에는 더욱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황금 세공품에 마음을 빼앗긴 공주는 요하네스를 따라왔습니다. 공주를 본 왕이 크게 기뻐하며 그녀에게 기묘한 황금 동물과 배 접시 등을 보여주며 환심을 사는 사이 배는 최고속력으로 달려 공주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먼 바다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공주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며 화를 냈으나 왕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정을 이야기하자 공주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하네스는 까마귀 세 마리가 뱃머리에 앉아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까마귀가 왕은 공주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없어. 배가 육지에 닿으면 적갈색 말이 달려올 거야. 왕이 그 말을 타게 되면 말은 하늘로 날아올라가 다시는 공주를 만날 수 없게 돼. 그것을 피하려면 누군가 그 말에 먼저 올라타 안장에 붙어있는 권총으로 말을 쏘아 죽이면 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왕에게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발꿈치부터 무릎까지 돌이 되어버리고 말 거야. 다른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또 누가 말을 죽인다 하더라도 왕이 성에 도착해서 홀레복을 입게 되면 왕은 뱃속까지 타서 죽게 될 거야. 누군가 장갑을 낀 손으로 그 옷을 태워버리면 왕은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무릎부터 심장까지 돌이 되는 저주를 받게 돼. 또 다른 까마귀는 만약 홀레복이 불에 탄다 해도 결혼식이 끝나고 왕비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 왕비는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죽고 말 거야. 그것을 막으려면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신하들이 무험하다고 소리쳤으나 요하네스의 충성심을 믿고 있던 왕은 그냥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의 넓은 방에는 왕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는 왕이 예복에 손을 대기도 전에 장갑을 끼고 불 태워버렸어요. 신하들은 다시 요하네스의 불손함을 고했으나 왕은 요하네스를 믿었습니다. 마침내 홀레식이 끝나고 왕비가 춤을 추다가 쓰러지자 요하네스는 왕비의 가슴에서 세 방울의 피를 빨아냈어요. 왕비는 곧 숨을 쉬고 살아났으나 이제까지 요하네스를 믿었던 왕은 마침내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수대로 끌려온 요하네스는 마지막으로 왕에게 까마귀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고했습니다. 왕은 자신을 용서하라고 외쳤으나 이야기를 하는 사이 요하네스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점차 돌로 변했으며 말을 마치자 쓰러지고 말았어요. 세월이 흘러 왕비는 왕자 둘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왕비가 교회에 가고 없을 때 두 왕자를 돌보던 왕은 요하네스의 석상을 보며 요하네스여 그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석상이 입을 열어 왕께서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시킬 수만 있다면 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놀라며 그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소 라고 하자 석상이 그렇다면 전하의 손으로 두 왕자의 목을 베서 그 피를 제게 발라주시면 신을 살릴 수 있사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왕은 잠시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칼을 들어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 순간 요하네스가 다시 살아나 왕에게 절을 하며 전하의 진심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왕자들의 갈려진 몸에서 흐르는 피를 목에 바른 머리를 올려놓자 두 왕자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왕비가 돌아오는 기척이 들리자 왕은 요하네스와 두 왕자를 숨기고 왕자들을 희생하여 요하네스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왕비는 깜짝 놀라면서도 요하네스를 생각하면 마땅한 희생 이라고 대답했어요. 왕비도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에 기뻐하며 왕은 요하네스와 두 왕자를 나오게 하고 그동안의 일을 모두 왕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러 편의 전설 이야기를 포함해 총 여섯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중에 들려드렸던 삼천국녀 이야기는 낙화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서 삼천국녀가 뛰어내렸다는 백마강의 본래의 이름은 금강입니다. 의자왕이 백성을 보호하고자 용으로 변하여 신통한 신통한 술을 부리며 안개와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곳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들과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